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수도권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종섭 대사가 오늘 자진사퇴했다.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이종섭 장관이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이종섭 장관 그 악재를 털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권의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사퇴하게 되었다. 또는 그전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죠. 그 당시에 야당은 물론 모든 민주당 조국영신당 그리고 야당 전체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모두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한동훈 비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걸 돌아오라고 화내지 않았다면 이종섭 대사는 호주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셨겠죠. 호주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 격분하고 조국영신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라고 화를 내고 항의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뒤로서 밀려서는 밀려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맨 처음에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을 때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면 누구의 역할로 오늘의 사태가 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악재는 털어낸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정권은 호주 대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한 피의자입니다. 지난번에 4시간 정도 간략한 수사를 급히 받고 떠난 도주를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의 핵심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즉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장관의 결제를 바꾸어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라고 지시했는가 이 점을 철저하게 소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고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오셔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은 알 수 있는 게 장관에게 지시해서 장관의 결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더하기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도 장관 짧게 했는데 장관에게 명령 지시를 해서 당신의 결제를 바꾸라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관보다 윗사람이죠. 국방부 장관보다 윗사람은 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를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와 별도로 저희가 국회에 신출하게 되면 조교신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